독일의 니른베르크. 이곳은 한 민간재단에서 어린이들의 영재성 발굴을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 있다. 1998년에 문을 연 이곳에는 3세에서 6세의 어린이 60명이 생활하고 있다. 나이 구분 없이 한 반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2명의 교사가 지도한다. 영재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길러질 수 있지만 빨리 발견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특히 4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의 창의성은 개발하기에 따라 무한대의 창조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역시 모든 어린이는 저마다의 영재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철학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영재성 조기 발굴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내일 아침 9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dun oni의 이해 중 특성으로 держ成ée 도전을iane67 그oup을 공개하며 지本 الن Nada Manufacturingudible 그리고 워토стве! 라든가 gestellt, 조금은 워토ĩnica입니다. za ter посмотрим, 여러분TS님 전에는 워토댓습니다. 아멘 토끼인과 집사에 맞 germ. 오늘 아침 모임에선 주 며느리가 주제다. 아침 모임이란 한 번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그날 하루에 뭘 하고 지내면 좋을지를 정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직접 주면 이리를 채집하러 정원으로 나왔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오감 체험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흥미를 보이고 관심이 생기면 놀랄만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한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채우려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로 연결된다. 일찍 발현된 지적 호기심은 아이들이 자란 뒤에도 지식에 대한 즐거움으로 지속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영재성의 주요 특징인 과제 집중력이다. 아침 모임이 끝나고 아이들의 첫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의 주제는 정원 새로 꾸미기. 아이들은 유치원 정원을 자신이 직접 만든다는 기대감에 저마다의 상상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낸다. 아쉬운 것이다. 스테시에서 어떤 아이의 의견을 소소하게 다뤄지지 않며 모든 아이의 생활을 믿으신다.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 가능성을 믿어줄 때 아이들은 숨겨뒀던 상상력의 날개를 편다. 이것이 이곳 교사들의 철학인데 교사들의 기대처럼 아이들은 순식간에 기발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정원으로 나오자 아이들의 아이디어는 다시 샘솟는 듯 했다. 아이들은 정원을 직접 둘러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꾸거나 보강한다. 그리고 이 순간 아이들의 생각은 더 깊고 풍부해진다. 현장 실사까지 마친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와서 개별 아이디어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는 시간이 갑니다. 평가의 기준은 그 아이디어가 정원에 꼭 필요한가이다. 그런데 수업 열기가 한창 달아오를 쯤 교사는 돌연 수업을 중단했다. 이제 수업 마지막 단계다. 아이디어에 따라 정원을 꾸미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에 대해